저희 센터에 오시게 되면 회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의 하나가 복식을 할 때 수비를 어떻게 하면 좋나요? 외지는 어떻게 그립을 잡는 게 좋나요?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. 패킷 상태에서 몸과 라켓의 높이를 맞춰서 이런 식으로 수비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을 저는 실제로 실제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.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연습을 하시면 어려워 보이고 쉽지 않지만 연습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 오셔서 함께 운동을 즐기신다면 조금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시죠? 마지막에 갈게요. 우와... 미친밴드에서!